하루 사이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12월에 발맞춰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해제되기는 했지만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기와 강원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2.7도, 파주가 영하 3.3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낮 동안 기온이 오른다고는 해도 영상 2도 안팎에 머물러서 큰 차이가 없겠고요. 찬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계속해서 머물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서는 눈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순창과 정읍 그리고 제주도 산지까지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오후까지 전북 내륙에는 1에서 3cm, 전남 북부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려서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 곳곳에도 약한 비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안지방에 강풍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주변을 세심하게 둘러보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도 더 춥겠고요. 남부지방도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